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죽은 사람의 뼈가 묻혀있는 곳을 사람이 밟고 가면 그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위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은 사람의 뼈를 부에다가 이 왕이 자주 가는 후궁에 처서에다가 묻어놨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 걸리면 사형입니다.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단계의 작전을 시행합니다. 바로 가짜 투서입니다. 이 투서에다가 뭐를 썼냐면요. 후궁 두 명이 왕의 사랑을 가장 받는 후궁 두 명이겠죠. 이들이 모의해서 바로 자신과 자기 아들을 해치려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서 싹 은밀히 돌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궁안이 빡빡 뒤집혔겠죠. 신하들도 아우성이 났습니다. 왜 신하들이 아우성을 치냐면 이게 투서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윤 씨의 아들이 왕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쪽에 줄을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사해라 라고 날가 났습니다. 후궁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어쨌든 간에 억지로라도 실토를 해서 내가 사건의 배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문에 의해서? 네. 또 다른 한 명은 임신 중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신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출산은 한 다음에 신문을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기한을 연장해 놓은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성종이 바로 윤 씨의 처서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종이 뭉치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뜯어보니까 투서했던 그 종이와 동일한 종이였던 거죠. 그거를 보는 순간 혹시 이 윤 씨의 자작극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결국 그 초서를 막 뒤졌죠. 그런데 뒤졌는데 뭐가 나왔냐면 독약하고 저주가 쓰여진 책. 저주 책이 딱 발견이 된 겁니다. 이거 억울한 건 아니고 정말 그분의 것은 맞았나요? 네. 그분의 것은 맞았던 거죠. 발각이 됐네요. 발각이 됐네요. 그 신뢰가 깨졌네. 신뢰가. 그래서 성종이 윤 씨의 몸종을 신문을 해요. 그랬더니 몸종이 윤 씨가 시켜서 한 게 맞다라고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종이 화가 나서 이런 여자를 국무로 둘 수가 없다. 후궁으로 강등시키겠다. 막 화가 났는데 신하들이 만류하기를 그렇게 되면 명나라에 이걸 보고해야 되는데 정확한 사유가 불무명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윤 씨의 벌은 밀어두는데 몸종을 처형하고 장모는 절대 궁궐로 들이지 말라. 이렇게 된 거죠. 이 어머니를 못 만나게 한다. 친정어머니를 못 만나게 한다는 것은 생지옥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셨습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궁지에 몰렸는데 그나마도 또 자기 편을 좀 들어주던 시할머니도 결국 이런 사건이 터니까 점점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나마 그나 다행히 남편 성종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1년 뒤에 아이를 둘째 애를 낳은 거예요. 역시 미모의 힘은 있었습니다. 미모 때문에 돌아온 거라고 봐야겠죠. 아무리 봐도 그렇겠죠. 아니 솔직히 본인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래저래 막 중상모략하고 그랬던 여자를 또 마음이 누그러지기가 쉽지가 않은 텐데. 굉장히 그 패빈이 매력적이었다니까. 왜냐하면 남자만 떠났던 마음이 다시 돌아온 거. 그거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이제 아이까지. KBS KBS